안녕하세요. 굿모닝 연예입니다.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맏형, 진 씨가 SBS의 대표 예능이죠. 런닝맨에 단독 출연합니다. 이름이 같은 지석진 씨와 함께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네요. 그룹 방탄소년단의 진 씨가 SBS에는 런닝맨 출연을 예고해 화제입니다. 그제 방송말미 예고편에 진 씨가 등장했는데요. 같은 이름, 정반대의 삶이란 제목으로 진 씨와 런닝맨 멤버 지석진 씨의 빈스탄 듯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. 진 씨의 본명은 김석진인데요. 지석진 씨는 평소 서로 이름이 같다며 남다른 친분을 자랑했습니다. 4년 전 런닝맨 촬영 중에는 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두를 놀라게 한 적도 있는데요. 당시 진 씨는 내가 런닝맨의 목소리로 나오다니라며 출연까지 약속했었는데 드디어 이 약속을 지키게 된 겁니다. 진 씨는 토크부터 몸개극까지 몸을 사리지 않는 예능 본능으로 큰 웃음을 선사한다고 합니다.